아 근데 사이언티스트 재밌네 사이언티스트가 제일 재밌는 거 같아 아니 그거 말고 그 가시 사이언티스트 먹으니까 진짜 존나 재밌어졌어 나도 사이언티스트 없어서 안 했었다가 슈퍼레어 그거 있잖아 형꺼 바람둥이 먹으니까 사이언티스트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그거만 했었어 그러니까 이거 캐릭터 뽑으면 확실히 재밌는 거 같아 자기 손에 맞는 캐릭터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잖아 그래서 다 뽑아놓는 게 좋은 거 같아 먹개비 온다 왔는데 바로 죽었어 깜짝이야 인프 하하 피랑 목소리 똑같아가지고 애들 어디있냐? 아 저기있다 옥수수 올라간다 시세야 너한테 옥수수 간다 그럼 뭐해 저기 캐추스도 있네 저 서려바라기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먹혔어 어이 식물들 까부네 가봅시다 잡았어 어 아 아 아ness 어 잡았네 옥수수 옥수수 아 It shot 하박 해바라기들이 쪼고 있다 지스야 tio 어 어 마피아 옥수수 형 깻 때려 쟤 왜? 아하 살리면서 때려야지 말뚝킬이다 말뚝킬 왜 안 죽나 할 거다 하나 잡았고 위에 있는 애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절묘한 위치 쩐다 쩐다 옥수수 한마리가 지금 나왔다 옥수수 두마리가 다 맞고 있거든 나랑 다이다이 뜨고 있거든 쟤네 쩔어 들어갈게 건물 안으로 임프 들어갔고 옥수수가 여기 있구만 서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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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려바라기 아 잡았다 흐흐 어 이상한 해적이가 날 쐈어 최강 좀비 올라온다 올라온다 여기 여기 왼쪽 나 있는 쪽으로 다 와 애들 태마리 있어 꽝 아유 피 1씩밖에 안다네 어 아 옆에서 옥수수 하하하 하하하 아 살기 힘들겠다 요번에 식물 좀 잘하네 스님이 나 죽였어 난 봤어 그래서 복수하겠어 저쪽 애들 엄청 몰려다닌다 지금 들어가자 여기 여기 뭐 없네 옥수수 하나 받고 아아 아프다 아프다 제는장 음 테니스 스타 한번 해볼까 안녕 스님 안녕 스님 졸라 몰려오네 근데 너 바로 죽었네 하하하 오케이 서포트 많이 먹었다 힐이고 나발이고 그냥 들어가야겠지 어? 나 뭐 막고 죽었냐? 와아 겁나 세네 아 이거 아군 오고있는게 안보여가지고 그냥 벌떡 일어나게 돼 2층 뚫었어 아 내가 잡아야되는데 2층 먹었다고? 잠깐 애들 밖에서 엄청 싸운다 지금 아 왜 부활이 안돼 아 왜 부활이 안돼 밖으로 엄청나왔네 식물들 아 2층을 우리가 먹어서 그렇구나 응 아 아 개피 만들어놓고 먹지를 못해 우리팀 밖에서 싸워주면은 저거 많이 먹을 오케오케 다 긁어놓기만 하고 있어 어어어어 아싸 잡았고 시스 나이스샷 뒤에서 다 먹네 내가 바라던 구도를 시스가 만들어주고 있어 나 피없다 아이 아까워 아 진짜 아깝다 이겼다 흐흐흐 좋아? 아 어 마지막에 좀비 진짜 잘했는데 이제 게임을 이겨야 재밌구만 저거 또 탈탈 털어줘야되는데 시스가 시스가 탑이네 아 아 아 아